심각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피부암이 증상이 없는 게 함정이에요. 아무 증상이 없고 불편한 게 없으니까 생명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암이 되겠습니다. 구분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룰이라는 김철중의 이름 낳는다. 지난 시간에는 겨울철 피부질환에 대해서 유익한 얘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김정은 은평성모병원 피부과 교수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는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 주변에 그냥 점인 줄 알고 그냥 있다가 좀 이상해서 나중에 가서 봤더니 피부암이다 해가지고 수술받은 사람이 있어요. 피부암이 의외로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현재 어떤가요? 네, 피부암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좋은 코너를 마련해서 잘 홍보를 해주셔서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그런 것도 같은데 실제 통계상으로도 보면은 2015년도에는 한 17,000명 정도로 피부암으로 진료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5년 뒤인 2020년에는 2만 7,000명 정도로 한 59%의 환자가 좀 늘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피부암이 왜 늘어? 아니, 미안해. 우리 김 교수한테 따진 거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피부암이 늘어나는 게? 자외선에 더 많이 노출돼서 그런가? 피부암의 가장 중요한 주범은 말씀하신 대로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1% 파괴가 되면 피부암 환자가 2%씩 발생률이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지구 온난화와 관련인 거네. 그러면 글로벌하게 피부암 환자가 늘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외선이 가장 큰 주범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자외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왜 암을 일으키지? 자외선도 파장대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특히 피부암에는 좀 짧은 파장대인 자외선 B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피부 가장 거태층을 구성하는 각질형성세포 이런 데에 영향을 줘서 색소질환, 기미, 검버섯 이런 거 일으키기도 하고 피부암을 또 발생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요.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좀 더 깊숙이 진피까지 침투를 해서 탄력섬유들을 없애고 주름을 만들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범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른다는 것은 피부암 예방 효과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바를 때 B 차단 효과도 좀 보고 골라야겠네요. 네, 보통 선크림에 자외선 차단 지수, SPF 지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30 이상이면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거고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PA 지수라고 플러스 기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플러스 기호가 두 개 이상인 것을 사용하시면 보통 무난합니다. 이 SPF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선프로텍션 팩터의 약자인데요.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SPF가 높으면 실제로 오랜 시간 보호를 해주는 게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다 미타장하듯이 굉장히 얇게 바르거든요. 이렇게 바르면 30이나 100이나 사실 한 30분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이미 아침에 바르고 출근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죠. 퇴근할 때도 또 발라야 되고 특히 야외 활동할 때는 더 두껍게 바르시고 2시간 간격으로 더 바르고 이렇게 해야지 사실 SPF 높은 거의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SPF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30 이상 정도면 충분히 양을 바른다면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달성할 수 있다. 귀나 이런 뒤쪽에도 발라야 돼요? 그거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귀, 귀 뒤, 목 뒤, 손등 이런 데까지도 잘 꼼꼼하게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외선 많이 맞는 곳에 피부암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 얼굴, 손등 이런 노출 부위가 피부암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광대뼈 쪽에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왠지? 네, 네. 얼굴 상부가 주로 햇빛을 많이 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장 많이 오고요. 이야, 그러면 자기가 볼 수도 있겠네? 그렇죠. 자세히 매일 거울로 보면서 그럼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겠네요? 근데 피부암이 증상이 없는 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렵거나 아프거나 이러면 뭐가 잘못됐다 하고 병원에 오시는데 아무 증상이 없고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 레이저 나중에 하면 되겠지 이렇게 발견을 또 오히려. 잡티인가 보다 뭐 하고 그냥 하는 거구나. 만져보면 어때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좀 다른 게 있나요? 초기에는 사실 편편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고요. 흑색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평성장을 하거든요. 단순히 이제 만져서 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흑색종은 또 별개의 암이잖아요. 네. 흑색종은 뭐죠? 흑색종은 우리 피부에 이제 있는 멜라닌 세포 기원의 악성종양인데요. 피부암은 사실 다 예우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흑색종만이 유일하게 재발이나 전의를 나타내는 면서 생명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는. 전의도가? 네. 위험한 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인 점하고 피부암처럼 보이는 점하고 그 구분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A, B, C, D 룰이라는 걸 흔히 A 같은 경우는 asymmetric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양성의 점은 대칭적으로 보이는데 좀 악성의 점은 여러 축을 나눠 봤을 때 비대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보더, 경계 부분이 불규칙하다는 그런 걸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막 지저분해요. 네. 그리고 C는 컬러, 색깔이 균일하지가 않고 얼룩덜룩하게 다양한 색조를 나타내고 일반적인 지문이 다 까맣는데? 피부암은 여기는 까맣고 여기는 갈색이고 파랗고 이런 식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다이아미터, 직경이 6mm 이상으로 큰 거. 6mm? E 같은 경우는 이볼빙이라고 해서 점이 계속 커지거나 없던 가려움 증상이 생기거나 점이 헐어서 아물지 않는다거나 이런 변화가 계속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점도 좀 자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라는 속도가 유난히 빠른 거예요. 어린 애들한테 생긴 점은 아이가 성장하면 계속 그 비율을 유지하면서 커지는데 성인이 와서 생긴 점은 계속 커져서는 안 되거든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커지지 않는 게 맞는데 계속해서 자라는 점들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렇다면 일반인도 자기가 거울 자세히 본다면 거울을 통해서 의심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기가 확실하게 진단을 못하더라도 이거 이상한데? 라고 할 수 있는 A, B, C, D, E만 잘 알고 있으면. 그렇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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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듯이 피부암도 1년에 한 번씩 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피부과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 확인을 해보고 ABCD에 맞는 점들은 다 상의를 해보고 필요하면 조직검사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정기적으로 한번 볼 필요는 있겠네 진짜 그러면 흑색종은 또 생기는 부위가 좀 다르가요? 좀 틀립니다. 주로 어디 생기죠? 그래서 아까 얼굴 이런 쪽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양인에서 오는 흑색종의 경우는 희한하게 손발바닥 그리고 손톱에 있는 색조들 이런 데서 오기 때문에 손톱이나 손발에 있는 점들은 그게 꾸준히 커지고 있는 경우에는 추적관찰을 요하는 경우인지 잘 상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발에 생긴 점? 네. 볼 게 너무 많다. 손발에 생긴 손톱 밑에 있는 푸른 점 같은 게 이상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아까 인종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암이 더 많은 거예요? 백인 피부가 하얗고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보호해주는 멜라닌 세포가 적잖아요. 자외선으로부터 이런 분들은 더 자외선을 받았을 때 피부 암을 유발하는 DNA 돌연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암에 더 취약하고요. 동양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백인에 비해서 적습니다. 적은데 그중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악성 흑색종이 백인들은 자외선 노출부에 많이 생깁니다. 얼굴 몸통 이런 데도 많이 생기는데 동양 사람들은 유독 손발 손톱 이런 데를 잘 봐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피부 암은 좀 치료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술로 이렇게 제거하는 거죠? 만약에 피부 암 전구증 단계에서 발견을 했으면 수술까지 안 가고 냉동 시술이나 광역동 시술 이렇게 수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신 거고요. 아 이렇게 막 얼려서 이렇게 막 제거하나 보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세포들이 있는 부분을 떨어뜨리고 새살이 이제 돋는 거죠. 이제 암인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요 또 얼굴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눈코입 주변으로 이런 암이 생겼는데 넓게 떼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떼내는 게 아니고 기능을 잘 살리기 위해서 모스 수술인 방법을 이용해서 최대한 기능이나 미용적으로 피부를 보존하는 이런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뭐 이런 데 생기면은 굉장히 이제 뭐 보기도 안 좋고 수술 후에 빈자리도 생기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조기 발견이 중요하네. 네 맞습니다. 이 피부암도 약간의 그 가족력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피부암 고위험군. 예를 들면. 네 피부암도 가족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피부가 하얗고 점이 많은 그런 가게가 있으시거든요. 아 피부가 하얗고 점이 많은 사람은 피부암 고위험군이에요? 네네 점이 한 백 개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형성 모반이라고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좀 흑색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암이 생길 인자를 좀 갖고 계신 거거든요. 실제로 피부암을 진단을 받은 가족력이 있다 하는 경우가 좀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야외활동 많이 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또 화상 흉터라든지 그런 흉터도 오랜 시간 또는 만성염증을 앓고 난 후에 그런 곳에서도 피부암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 화상 흉터였는데 그런 것도 자세히 봐야겠네 정리적으로.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피부암이라는 게 우리가 잘 신경 쓰고 이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죠? 이제 지금 피부암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의 몸을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몸을 봐야겠다. 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게 피부암으로 발견되는 깜짝 놀랄만한 얘기들. 갈수록 늘어난 피부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